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 가락동의 무당귀신 때문에 실제로 겪었던 실험괴담 1994년 그 당시 후미지고 좁은 서울 변두리의 단칸 지하실에서 음악 연습을 하며 살고 있었다 내 평 남짓되는 지하 공간이라 난방시설은 물론 창문도 없었다 낮밤조차 구별되지 않았고 싸구려 방음벽으로 온 내벽이 시커먼 색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수도관마저 파열되어 물만 틀면 천정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던 말 그대로 움침한 곳이었다 자정 무렵이면 잘 닫이지 않는 철문 틈으로 계단을 타고 내려와 먹이를 달라던 한 마리 굶주린 검은 고양이의 괴괴한 울음소리마저도 차라리 반갑게 느껴질 정도로 고쩍함과 음습함이 감돌던 곳이었다 환경이 이랬던 만큼 이곳에서 살던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도무지 잠자리가 편하지 않았는데 그래서인지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렸다 정말 많은 온갖 종류의 악몽을 그 시기에 꾸었다 그러나 지금 기억나는 것은 별로 없다 하긴 실제로 겪은 무서운 일도 막상 벗어나서 안전해지고 나면 술자리에서의 농담거리로 전락하기 십상인데 조금 방 안에서의 악몽이야 뭐가 그리 공포스럽게 기억에 남아 있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도 아무리 무서운 악몽을 꿈들 불과 며칠밖에 기억되지 못하고 이치곤 할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곳에서 꾼 수많은 끔찍한 악몽과 약간의 음산한 기억들이래 봤자 나의 삶이나 정신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을 뿐더러 이미 다 지워진 채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으니 말이다 그렇다 오직 그 일만 빼면 말이다 그것이 처음 찾아온 것은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있던 중이었다 꿈속에서 나는 어머니와 함께 조선시대의 장터를 걷고 있었다 흰옷을 입고 상투를 튼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한낮의 장터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고 어머니와 나는 점심을 먹으러 국밥집을 찾고 있는 중이었다 그때 한쪽 모퉁이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고함 소리 같기도 하고 노랫소리 같기도 한 나이든 여자의 목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피하고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나는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는 시끄러운 쪽을 힐끗거리며 두려운 목소리로 말했다 가끔씩 오는 미친 무당면이 또 나타났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침 나는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틈새로 멀리 무당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희고 더러운 소복을 입고 그리 길지 않은 지저분한 머릿결을 휘날리는 무당의 얼굴은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만큼 마치 흰분을 바른 것처럼 허여멀건했다 그 얼굴을 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불길한 느낌을 받은 나는 어머니를 이끌고 빨리 그곳을 빠져나왔다 잠시 후 우리는 국밥집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그곳 역시 뭔가 괴이한 분위기에 쌓여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비정상적인 시공간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다 뭔가 뒤틀려있고 사악한 무엇인가가 숨어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요사한 기운을 애써 무시하면서 나는 어머니와 함께 국밥이 날라져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이 날 찾아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내 왼쪽 볼에 갑자기 뜨거운 입김이 와닿았던 것이다 무엇인가 뜨거우면서도 역겨운 그 입김이 내 옆에 바짝 붙어있었다 따뜻한 날로 불의 온기가 아닌 마치 썩고 있는 고기가 내뿜는 열기와 같았다 나는 고개를 돌렸고 바로 내 얼굴 왼쪽 5cm 지점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던 그 미친 무당의 얼굴을 정면에서 마주보게 되고 말았다 이 모습과 정말 비슷한 분위기였다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될 것이다 아직도 그 얼굴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색을 칠한 듯 허연색의 주름이 많은 얼굴은 퉁퉁 부어있었고 눈은 거의 반쯤 감겨있었다 백발이 드문드문 섞인 머리카락을 풀어헤친 채 확연히 드러나는 광기를 표정해 머금고 나를 바라보던 그 얼굴 그 모습은 유령이나 악령이기보다는 오히려 부패하고 있는 시체의 얼굴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 모습을 마주하는 순간 나는 눈을 번쩍 뜨며 잠에서 깨어나 버렸다 그러나 몸은 움직여지지 않았다 가위에 눌린 것이다 사실 가위 눌림은 원체 어릴 때부터 수백 번 겪은 터라 내게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고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다 생각을 털어버리고 몸의 힘을 빼면 대부분의 경우 가위 눌림은 저절로 사라지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그때도 나는 가위 눌림을 풀기 위해 몸을 릴렉스시키려 했다 그러나 그날은 뭔가 달랐다 가위가 전혀 풀리지 않는 것이다 나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왼쪽 귀 전엔 안대 없이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딜 가니? 나랑 놀자 이불 귀에 바짝 대고 속삭이는 듯한 그 목소리는 유혹적인 젊은 여자의 것이었다 나는 온몸이 굳은 채 공포보다는 오히려 경악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다 나랑 놀자니까 내가 재밌게 해줄게 순간 정신이 돌아오며 나는 아주 현실적인 위기감에 사로잡혔다 뭔가 사악한 것이 나를 유혹하고 있다 나랑 놀자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그때까지의 황당함과 놀람에서 벗어나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맹목적인 의지가 생겼다 그러고는 이해할 수 없는 내부에 힘을 끌어내며 거의 반자동적으로 외쳤다 내 인연 어디라고 감히 이따위 수작을 부리느냐 빨리 사라지지 못할까 이상하게도 조선시대 풍의 호통이 내 입 밖으로 튀어나왔고 첫 음절이 나옴과 동시에 가위가 풀리면서 나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하는 나머지 말들을 앉은 채로 들을 수 있었다 1분 정도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던 나는 밖으로 나가 담배를 한 대에 피우고는 다시 들어왔다 그런 다음 별다른 후유증 없이 다시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다 상당히 괴기한 상황이기는 했지만 담배를 피우며 오후에 햇살을 보고 나니 좀 특이한 가위 눌림이라는 느낌 이상의 것은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나 자신이 원체 그런데 대해서 겁이 없기도 했다 귀신이 인간을 이길 수는 없다는 평소의 소신 때문이었다 보름쯤 지났을까? 나는 똑같은 꿈을 다시 꾸게 된다 조선시대의 장터, 미친 무당, 얼굴 옆으로 불어오는 뜨거운 입김 그리고 또다시 그 목소리 가지 말라니까 나랑 놀자고 허옇고 퉁퉁 부른 얼굴을 보지마 나났더라도 자칫 유혹에 넘어갈 만도 한 섹시한 그 목소리 몇 번에 걸쳐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뿌리치고 나는 지난번과 똑같이 호통을 치고 가위에서 풀려나면서 일어났다 온몸에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다 이게 또 뭔 일이냐 젠장 목소리만 들었으면 이 정도는 상상했을 것이다 꼬시려면 얼굴을 들이밀지나 말던가 불쾌한 기분의 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밖으로 나갔다 아침 7시경 이미 밖은 환했고 드문드문 사람들도 보였다 근처에 구멍가게에 가서 오렌지 주스를 한 잔 사 먹고 주그리고 앉아 담배를 한 대 빼물었다 10분 정도를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화난 바깥 분위기에 이미 공포감은 다 사라져버렸고 도로 들어가서 다시 눈을 붙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별 생각 없이 철문을 열고 지하로 통하는 계단을 내려가던 나는 중간쯤에서 움찔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 이상한 한기와 함께 이유를 알 수 없는 강한 반탄력이 지하실로부터 느껴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물속을 걸어 들어가는 듯한 저항력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수백 개의 바늘이 몸으로 날아오는 듯한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한 충격이 몸 전체를 휘감기 시작했다 그 순간에는 정말로 겁이 났다 당장 돌아서서 여길 나가야 해 도망가야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러나 다음 순간 왠지 모를 오기와 함께 여기서 도망가면 계속 쫓겨 다녀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 힘으로 이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에 가까운 신념이 생겨나고 만다 어렵사리 반탄력을 눌러가며 한 걸음씩 떼어 계단을 내려간 나는 지하실 안에 문을 활짝 열고 눈을 부릅뜬 채 방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의 느낌을 어떻게 형용할 수 있을까 특별한 형체가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온몸을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압박감과 함께 찬 바람이 지하실 전체를 휘감아 돌고 있었으며 강력한 전기 충격이 계속 몸을 치고 들어왔다 유기와 광기가 뒤범벅이 된 그곳은 이미 내가 살고 있던 그 방이 아니었다 그리고 몇 초 후 나는 방 안쪽에 앉아 영혼 가득한 분노를 내뿜고 있는 어떤 존재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 어떤 설명도 없이 오직 분노로만 뭉쳐있는 듯한 존재를 말이다 그것이 내뿜는 기운은 가히 압도적이었지만 나 역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물러서면 죽거나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이어 나는 지금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시작했다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내가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배 속 깊은 데서 올라오는 굵은 저음의 목소리로 문제의 존재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사실 나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 지금 기억하는 그 말의 내용은 대충 이런 식이었다 너의 한과 고통은 짐작할 만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 한들 무슨 한풀이가 되겠느냐 이제 가야 할 곳으로 가거라 내 속에 귀신 쫓는 대감님이 사시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5분여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짓걸린 것 같은데 이때 그런 내 모습을 평소에 내 자아가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즉 내 목소리도 아닌 톤으로 호통치고 있는 나를 보통의 내가 한편에서 흥미를 갖고 관찰하고 있는 자아와 둘로 나누어지는 듯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렇게 몇 분의 시간이 흐른 후 반탄력과 전기 충격이 현저히 줄어드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서서히 걸어들어가 컴퓨터 앞 의자에 앉았고 보다 가라앉은 목소리로 또 5분 정도 그 존재를 구슬리고 달래는 말들을 담배까지 빼문 채 늘어놓았다 물론 이것도 내 의지가 아니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더 시간이 흐르자 마치 장난같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모든 기운이 사라졌다 이상한 것은 나 역시 마치 얼음이 녹아 물이 되듯 자연스럽게 아무런 특별한 느낌 없이 제 정신으로 그냥 돌아왔다는 것이고 웃기게도 바로 하이텔에 접속해서 아침 채팅을 하는 등 도무지 그런 일을 방금 겪은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 도로잠이 들었다 그 모든 이상한 일들에 대한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렇게 잠든 후 점심때쯤 다시 일어난 나는 그제야 아침에 겪은 이상한 일이 현실감 있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를 유혹하던 그 분노에 존재하며 거기에 대처하는 나 자신의 낯선 모습들 그리고 증거라듯 자연스럽게 종료되어 버린 전체 상황 등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비일상적이고 초자연적인 경험이었는지를 이상하게도 그제야 인식하게 된 것이다 나는 때늦은 경의감에 사로잡혔고 이 일을 어떻게든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하이텔에 다시 접속해서 공포 게시판에 아침에 있었던 일을 요약하여 올렸다 나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일이었으니 말이다 그렇게 글을 올린 며칠 후 기대하지 않았던 한 통의 메일이 내 앞으로 날아왔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당신이 만난 그 유령은 내가 일 연째 쫓고 있는 무단 귀신일 가능성이 큽니다 매우 위험함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조금의 장난기도 없는 진지한 필치였긴 했지만 알다시피 통신이라는 곳에는 별놈들이 다 있는 만큼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저 걱정 마십시오 내가 나름대로 쫓은 것 같습니다라는 답장을 쓰고 잊어버리고 말았다 이후 그 존재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기타 연습하고 데모테이프 만들고 친구도 만나고 술도 마시는 등 완전히 평상시로 돌아온 것이다 무단 귀신의 경험은 그저 특이한 체험으로 남았고 어쩌면 내가 비몽사몽간에 혼자 오버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점점 희석되어 갔다 그러나 한 달쯤 후 도착한 또 하나의 메일은 나의 그런 생각을 일거에 날려버리고 말았다 지난번 편지에 주인공이 다시 보낸 간단한 내용의 메일이었다 문제의 그 귀신을 가락동 시장 근처에서 잡았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떻게 귀신을 잡았다는 것인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이 메일을 통해 나는 그때의 내 경험이 결코 혼자만의 착각이거나 잠결의 봉창 두드림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날 분명히 몸과 내 방에 왔었고 나와 대결했었다는 사실은 이제 일말의 의심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왜냐고? 나는 실제로 가락동 시장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다 무단 귀신은 정말로 잡혔는지 지금껏 돌아오지 않았고 나 역시 다시 그런 행동을 할 기회는 두 번 다시는 없었다 그러나 의문들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첫 번째 의문은 무단 귀신의 정체다 그것은 정령 조선시대에 억울하게 죽은 한 매친 원귀였던가 나를 꼬셔서 뭘 하려고 한 걸까 두 번째 의문은 그날 내가 보였던 이상한 행동이다 내가 낼 수 있으리라고도 생각지도 못했던 성악가와 같은 힘 있는 목소리 그리고 그 호통과 달렘의 내용들 그건 또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실제로 그날 이후 나는 목소리가 좀 트였고 약간 낮은 톤으로 변하기도 했다 세 번째 의문은 무단 귀신을 잡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말이다 사실 필자 역시 귀신을 쫓는 작업에는 한두 번 참여해 본 적이 있지만 귀신을 잡는다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작업인 것 같다 호리병 속이나 부적 속에 가두기라도 한단 말인가 마지막 의문 사실 이것 하나만 푼다면 나머지 세 가지 의문도 동시에 풀릴 수 있을지 모른다 그것은 바로 내게 메일을 보냈던 그 사람의 정체다 하이텔에 쓴 글에는 내가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그가 내가 가락동 옆에 산다는 사실을 알 방법은 없었다 결국 그는 정말로 뭔가를 가락시장 근처에서 잡은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순간 아들 잘 지내지 여전히 건강하신 듯한 목소리의 어머님의 전화다 어머니도 요즘 일 잘 되시죠 뉴욕은 이제 안 추워요 해가 일찍 떠서 그런지 봄도 빨리 오는 것 같아 아마 다음 달이나 귀국할 듯하니까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님은 두 달 전부터 사업자 뉴욕에 들리셨다 아버지는 평범한 건축사무소에서 일하신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우월한 유전자를 받아야 할 나는 20대 중반 백수다 대학 졸업하고 눈만 높이다 보니 번번한 직장 하나 못 구하고 집에서만 뒹굴뒹굴하고 있다 차라리 편의점 알바든 막노동이라도 해야 하나 생각은 했지만 6평 남짓한 내 방 안에서 나는 따스한 봄날 햇볕이 비치는 창가여 침대에 누워 오늘도 낮잠을 취하려 한다 가만히 누워있으면 너무 편하다 몸을 살짝 뒤척여 이불을 여자친구처럼 움켜쥐고 풍선에 바람 빠지듯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갈 때는 나도 모르게 눈이 스르륵 감긴다 이 느낌이 너무 좋다 지평선처럼 실눈을 떴다 내는 휴식을 요구하여 무게추를 달아놓은 마냥 서서히 눈이 감기는 이 느낌이 흐릿해진다 앞에 있는 저 친구도 내 마음을 알까 눈을 번쩍 떴다 여긴 내 방이다 나 이외에 누가 존재한다는 건 머리를 굴려도 일단 불가능하다 자기 힘을 못 이기고 튕겨나간 스프링처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 누구야 그는 침착해 보였다 내 또래로 보이는 남자는 그림자가 없다 얼굴은 창백했다 피부에 윤기는 없고 입술은 검은색이다 흔히 말하는 저승사자 같은 모습이다 그럼 뭔가 나는 지금 죽은 건가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나는 많은 경우의 술을 생각했다 놀라지 마라 나도 그냥 너처럼 무료할 뿐이니까 그의 대답의 사람은 아니라고 확신이 들었다 이런 상황에 기절 안한 나도 정말 강심장이지만 평소 미스터리에 관심이 많아서 나는 이런 상황에 흥미를 더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당신은 저승사자인가요? 나는 죽은 건가요? 그의 메마른 입술이 갈라지듯 숨지겼다 아니 난 저승사자도 아니고 이색의 사람도 아니다 그냥 저 위에서 이곳을 내려다보는 존재일 뿐이지 손가락은 천장을 가리켰다 무슨 하늘의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그럼 제 앞에 나타나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말을 내뱉으면서 난 살짝 두려워졌다 저 악마 같은 정체불명의 홀령이 심심하고 무료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의 목숨이다 이러면서 결코 내 심장을 빼내가면 난 어쩔 텐가? 너의 목숨이다 라고 말했다 심장이 내려앉을 뻔했다 신은 아닌 것 같으니 그래 일단은 악마로 해두자 악마가 필요한 게 나의 목숨이란다 머릿속에 생각하던 두려움이 펼쳐졌다 어이가 없으면서도 난 이대로 죽을 순 없다는 생각에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진정하며 되물었다 그게 무슨 날 죽이겠다는 겁니까? 악마의 생기 없는 눈꼬리가 조금 올라갔다 아니 지금은 아냐 혼란스러워졌다 꾸미길 바라며 살짝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내 마음을 거부한 나의 뇌세포들은 단숨에 아프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꿈도 아니다 너의 죽음은 나의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다 이것을 못했을 경우 너는 제 수명대로 산다 그리고 보상도 따르지 내 발 앞에 무언가가 떨어졌다 밝게 빛나는 영롱한 노란색의 금속 그 빛은 은하계에 퍼져있는 별보다 밝았다 나의 동공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건 누가 봐도 금귀였다 우르르 떨어졌다 하나가 아니다 이 정도면 나는커녕 대대손손 15대 자손까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양이었다 그건 내 것이다 일개 백수인 나에게 순식간에 엄청난 물질적 재산이 들어왔다 이런 금귀를 어떻게 돈으로 환전하냐는 건 지금 걱정이 아니었다 뒤이어 내 눈앞에 떨어진 건 약 사과 박스 5박스 분량의 신사임당 돈 뭉치였다 악마는커녕 이 상황에 심장마비를 일으킬 듯하다 죽음이란 단어는 뻔히 잊은 채 나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다시 정신을 가다듬었다 아니 그래봤자 나는 죽잖아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악마는 말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너의 죽음은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다 잠깐의 정막이 흘렀다 고요해진다 말라가는 입안에 마지막 남은 침 한 방울을 삼키는 소리가 동굴속 메아리처럼 울려 퍼진다 그리고 비장한 듯한 나의 목소리도 그 조건이라는 것은 악마의 얼굴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사악해 보이는 미소를 짓고 있다 바뀐 무언가를 의식하고 알게 된 순간 너는 죽는다 기간은 내 달이며 기회는 열 번이다 하지만 내가 평범히 내 달을 넘긴다면 너는 죽지 않고 수명대로 산다 나의 선물과 함께 말을 끝마치고 악마는 금괴와 돈 뭉치를 가리켰다 기회는 열 번 바뀐 것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내 달 머릿속이 복잡하다 무언가 말을 하려는 순간 삼류 귀신 영화에나 나올 법한 연기를 뿜으며 사라졌다 리얼한 꿈을 꿨나 다시 한 번 확인해봐도 꿈은 아니다 내 눈앞에 금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근 이틀간 흥청망청 쓰고 놀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유흥을 다 즐긴 것 같다 그런데도 전혀 줄지 않는 돈뭉치들을 보며 난 극도의 흥분 상태와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다를 거 없었다 모든 게 똑같은 듯하고 평범했다 일계백수에서 갑부집 사장이 돼버린 듯한 나의 모습만 빼고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갔다 웬 무식한 악마가 심심하긴 심심했나 보네 이미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지만 근 이틀간의 화끈한 유흥으로 숙취가 깨지 않았는지 오늘은 조용히 집에서 쉬기로 했다 컴퓨터를 켜자 겨울잠에서 깨어 기지개를 편 듯한 기계음이 틀렸다 늘 듣는 조용함 발라드 음악과 함께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을 즐겼다 기분이 좋았다 모든 걸 가진 기분이었다 좋은 회사, 직장, 필요 없다 물질적인 만족은 이미 그게 달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는데 돈도 있겠다 기획사나 하나 차려볼까? 하는 생각도 든다 머릿속에 들려오는 충격음 아니다 순간 내 손은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다 마우스 소리는 부서질 듯이 요란하게 움직였다 시간이 돌아간 듯 되돌아간 음악 파일은 다시 재생되었다 플레이어에 부른 가수명을 확인했다 확실하다 재빨리 인터넷 새 창을 열어 검색했다 가만히 인터넷 창을 보던 나는 혼란에 빠졌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을 리 없다 노래방에서 부른 것만 좋기 수백 번이 넘을 것이다 하지만 수십여 개의 인터넷 글 파일들은 비웃기라도 하듯 내 눈앞에 펼쳐졌다 내가 알고 있는 노래의 가사가 바뀌어 있다 갑자기 오마주처럼 그날 나타난 악마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 펼쳐졌다 바뀐 걸 아는 순간 기회는 열 번이다 젠장 이럴 수가 나는 이 노래의 가사가 바뀌어 있다는 걸 의식해버렸다 그렇다면 그 빌어먹을 악마놈의 말대로라면 기회 중 한 번이 날아가 버린 것이 된다 그렇다면 남은 건 아홉 번인가 그 자식이 말한 게 이런 거였나 갑자기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우리 집안의 구조, 가구의 위치, 다 기억하기조차 싫어졌다 의식하기가 싫어졌다 내 방조차도 나가기가 두렵다 베개 속에 얼굴을 파묻은 지 한 시간 정도 되었을 즈음 조금 진정이 되었다 어차피 악마가 준 기회는 열 번, 시간은 네 달 찰만 버티면 된다 나는 죽지 않는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마음을 진정시키니 조금 나아졌다 시간은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다 갈증이 느껴졌다 일단 바깥 공기를 좀 쓰여야겠다 최대한 주변 사물은 의식하지 말자 조금이라도 바뀌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철컥 문을 열고 나선다 새벽 공기는 아직도 좀 차다 봄이지만 겨울에 미련을 두는 공기의 반항일까? 골목길을 지나 밝은 빛의 편의점이 보였다 목이 마르다 시원한 콜라가 먹고 싶다 안 그래도 혼란한 나의 머릿속인데 갑자기 화가 났다 뭐 이런 편의점이 다 있어 헤드셋만 끼고 카운터에 앉아 리듬이나 타는 직원에게 소리쳤다 저기요, 이리 좀 와봐요 무시한다 카운터로 다가가 소리쳤다 저기요, 나의 시선을 느꼈는지 세상에 관심 없어 보이는 돼지 같은 직원이 헤드셋을 벗고 나에게 말했다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여기 펩시콜라 말고 코카콜라가 없어요 좀 찾아줘요 어떻게 보면 진상일지 모르는 나의 행동에 그 직원도 인상이 찌푸려졌다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헤드셋을 맨날 쳐껴서 귀를 먹었나? 예민해져서 그런지 나는 너무 쉽게 흥분됐다 아니 코카콜라 찾아달라고요 뒤이어 내뱉은 그의 발언에 난 실수했다는 걸 느끼기에 충분했다 그딴 게 어딨어요? 콜라가 펩시콜라지 코카콜라 그게 뭐야? 국산 콜라예요? 평소였다면 뭔 개소리야 했겠지만 지금 내 상황이라면 이건 실수다 온몸이 떨렸다 말도 안 돼 떨림이 멈추기도 전 순식간에 문 밖을 뛰쳐나갔다 뒤에서 이봐요라고 소리치는 직원의 목소리는 이미 들리지 않는다 100미터를 내달렸다 두 블록 옆 편의점에 들어가자마자 미친 듯이 가게를 돌아본다 깜짝 놀란 직원이 뭐 찾으세요? 라는 말은 그저 희미한 마요리처럼 들릴 뿐이다 없다 내가 몇십 년간 날고 지내던 그 상표에 음료수가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내 몸은 공포라고 느끼고 있었다 무언가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나는 의식하고 말았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전쟁에서 패배한 패자처럼 무릎 꿇은 나에게 유니폼을 입고 있는 여자 직원의 목소리였다 네 괜찮아요 이미 몸은 식은 땀에 범벅이 되어 있다 다행이네요 곧 10분 뒤에 마감인데 급하게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마감이라니요? 뭔 놈이냐? 라는 표정으로 나를 위아래 잠시 훑어보더니 직원이 말했다 심지어 그 눈에는 나를 경계하는 듯한 뉘앙스도 풍겼다 아니 저희도 마감을 해야 문 닫고 집을 가죠 식어가는 식은 땀이 다시 폭포수처럼 흘렀다 편의점에 마감이 어디 있어요? 나를 보는 직원의 모습은 이제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눈빛에 더 가까웠다 무슨 소리예요? 편의점이니까 마감을 하죠 나는 직원을 밀치고 그대로 가게 밖을 나갔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변화되어 있다는 걸 두 개나 알아버렸다 남은 기회는 일곱 번인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내 숨통을 조여오는지 알았다 바깥은 위험하다 나는 지금 당장 집으로 가야 한다 숨이 차게 뛰어가며 심장은 쿵쾅쿵쾅 요동쳤지만 머릿속은 스릴러 영화에서나 본 장면처럼 재빠르게 돌아갔다 남은 기회는 일곱 번 이건 너무 의도적이다 그 악마 새끼는 이런 식으로 발버둥치는 내 모습을 보며 낄길대고 있는 것인가 절대 그렇게 쉽게 죽진 않겠어 폭발하는 심장같이 내 뜀박질은 급하게 집으로 향했다 더 이상 밖에 있는 건 위험하다 세계가 뒤틀린 건지 악마가 장난쳐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 세계에선 평범하지만 나에겐 이질적인 것들을 의식하게 되는 순간 나의 죽음은 가까워지는 것이었다 내 걸음은 채찍질 당하는 말처럼 내달렸다 순간적인 사이렌 소리에 굳어있는 내 몸은 상황을 판단하고 다시 풀렸다 뒤이어 차에서 들리는 기계적인 확성기 소리가 들렸다 학생 골목에서 뛰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갑자기 골목길에서 튀어나온 나를 보고 놀랐는지 경찰차 안에 아저씨도 나를 보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 무어라 말하는지 들리진 않지만 머쓱하게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한번 숙인 뒤 몸을 뒤로 빼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경찰차는 내 앞을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나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경찰차의 뒤꽁무늬를 보게 되었고 시야의 번호판이 눈에 들어왔으며 이미 고개를 돌려버리기엔 늦었다 번호판은 빨간색이었다 눈앞이 하얘졌다 제발 잘못 본 것이길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타고난 시력을 물려받은 나는 이미 빨간 번호판이 비디오 동영상처럼 머릿속에 펼쳐졌다 주변 골목길에 박스 나열하듯 주차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의식해 보니 온통 빨간색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집에 가야 한다 이제 남은 건 여섯 번 거친 숨을 내쉬며 집안에 들어오자 안방 문이 열리며 거실에 인기척이 느껴졌다 어딜 그렇게 급하게 다녀와 자다가 깬 듯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불이 켜지고 걱정스러운 아버지의 얼굴도 보인다 별거 아니에요 저 좀 쉴게요 아버지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온 난 그대로 침대에 몸을 던졌다 이건 기회고 나발이고 날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이다 밖에 나가는 건 위험하다 집안에만 있어야 하나? 너무 두렵다 꾸미길 바라지만 장롱 속 깊숙이 금괴와 돈뭉치는 그대로 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지라고 생각해 차분히 생각을 정리했다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지만 집안에서만 조용히 지낸다면 버텨볼 만도 하다 최대한 TV, 인터넷은 보면 안 된다 위험 요소를 하나하나 없애면 된다고 생각할수록 마음이 편해졌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책상 위에 있는 전자시계를 바라봤다 4시 59분 45초 새벽 내내 공포와 흥분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잤다 멀뚱이 시선을 고정하던 나는 다시 한번 몸이 미친 듯이 걷잡을 수 없게 떨리고 있었다 어쩌면 나는 점점 미쳐가고 있다 정신병이 걸릴 듯 너무나 혼란스럽다 내 방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방금 전에 본 것만큼은 제발 아니길 빌고 있다 난 책상 앞에 움직이지 않는 석상처럼 그대로 굳어 책상 위 전자시계만 바라보고 있었다 눈은 오로지 인류 역사와 함께한 숫자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이미 내 얼굴은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상태다 순간 분노가 느껴졌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걸 보고 말아서 또 기회를 날려먹었다 아예 눈을 감고 있어야 하나? 눈을 감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잠으로 이 악몽 같은 순간을 벗어날 수 있다면 햇살 골목길에 차 다니는 소리 아침이 오고 나서 잠이 깬 나는 이 모든 게 꿈이길 바랬지만 시계에 펼쳐진 9시 60분 12초라는 지랄 같은 숫자를 보며 다시 현실을 인지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악마는 대놓고 내 목숨을 원한다 살려고 발버둥치는 내 모습을 보며 재밌다는 듯이 감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점점 무감각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될 대로 되라는 생각이 더 강하다 어쩌면 나는 그냥 죽음을 단념하는지도 모른다 내가 그렇게 전생에 못될 짓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느슨해진다 될 대로 되라지 휴대폰을 꺼내 자주 시켜 먹던 야식집 전화번호를 눌렀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번호가 바뀌었나? 냉장고 옆 전단지를 다시 찾아봤다 이젠 놀랍지도 않다 말도 안 되는 번호를 누르며 볶음밥이나 시켰다 이제 4번인가? 죽기 전에 밥은 먹어야지 뒤이어 중국집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며 식사가 도착했고 나는 건네받은 거스름돈에 200원이라고 적힌 독도 문양이 새겨진 동전을 2개 받았으며 다 포기하고 TV를 켜보니 유명한 공중파 방송 채널 하나의 알파벳 앞글자가 바뀌어 있단 걸 알았고 조금 더 시청하자 우주과학 프로그램에서 태양계의 행성 지구와 화성 사이에 듣도 보도 못한 행성을 당연하다는 뜻이 말하는 아나운서의 내레이션을 보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TV를 껐다 이제 남은 건 한 번인가? 모든 게 허무해지기 시작했다 악마가 원하던 건 대놓고 내 목숨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기회 따윈 없었다 그래 이제 모르겠다 죽기 전 마지막 여생은 신나게 즐기자 나의 발걸음은 조용히 집 밖으로 향했다 그렇게 약 4주가 흘렀다 핸드폰은 꺼놓은 지 오래됐으며 다 포기하고 흥청망청 놀았지만 눈에 띄게 변화된 것들은 없었다 악마가 나의 이런 모습을 불쌍하게 느낀 건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노느라 내가 다른 것들을 미쳐보지 못한 건가? 꽤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즐겼지만 특별한 건 발견되지 않았다 이 못된 장난을 이젠 그만둔 건가? 평화로운 일요일 아버지와 함께 웃으며 TV를 보는 내 모습에 문득 어쩌면 아버지보다 먼저 이 세상을 등지는 불효자가 될 수도 있으니 나는 괜히 숙연해졌다 그런 생각을 하니 괜히 슬퍼져 며칠 전부터 가슴 속 묻어둔 부자 간의 대화를 많이 나누었다 그럴 때마다 무슨 고민 있냐고 되물어 보시긴 하셨지만 그럴 때마다 난 웃음으로 답했다 어떻게 하다 보니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났고 이대로라면 남은 세 달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의 절망하는 모습을 보며 악마는 즐거워했을지도 모른다 마음을 단념하고 다 포기해버리니 별일 안 일어나지 않았던가? 아마 악마는 그런 나의 공부를 먹고 자랐을지도 모른다 이젠 돈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 그냥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초인종이 울린다 다행히 산잠이 드신 아버지는 아직 깨지 않으셨다 덜컥 문을 열자 처음 보는 중년의 아주머니가 가방을 들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류다미들로 보아하니 보험설계사 곧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진 건가? 순간 짜증이 났다 누구세요? 핸드폰은 왜 꺼놨어? 하이톤 목소리에 이 아줌마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 생각할 틈도 없이 내 뒤에서 하이톤에 잠이 덜 깬 듯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슬로우 비디오처럼 내 귀를 지나가며 앞으로 울려 퍼진다 여보 잘 갔다 왔어? 그리고 나는 순간적으로 세상이 하얘지며 번개치듯 번쩍하더니 모서리부터 중앙까지의 암흑으로 뒤덮이는 걸 마지막으로 보았다 심장이 멀넣다 모든 건 아련히 그리핀은 젊은 없을 때 흔들두고 그리핀은 안으로는 흔들뒤에 잠이 덜 깬이 하얀다 윤도는 없을 때 흔들뒤에 잠이 덜 깬이 흔들뒤에 잠이 덜 깬이